메가스테디 회원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테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disease, COVID-19 자 이게 전세계를 휩쓸면서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모범 방역 국가로서 이제 거의 졸업을 눈앞에 앞두고 있지만 자 선생님도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자 그리고 강의를 한 달 이상 동안 좀 이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하면서 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쉬는 동안에 이 세듀의 우리 사옥에다가 새로운 스튜디오를 또 이렇게 마련을 하고 메가스테디 본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아마 이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여름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또 가을 또 겨울에 이런 식으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기성을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한 내 자신의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분들의 또한 내가 잠재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세듀에다가 자체적인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돼서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한 달 남짓 동안 강의를 안 하고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돼서 이렇게 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왜 나이키의 로고를 도용을 하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로고가 있는 내가 스포츠용품을 팔아먹는다면 이게 플레이셔리즘 표절이 되겠지만 그거 아니고요 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또 여러분들 고3 현역들 같은 경우는 개학도 못하고 계속 온라인 개학도 하고 또 이제 오늘이 4월 24일인데요 음 3월 모의고사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시험도 못 치르게 되고 이게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아닌 그냥 집콕평가가 돼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또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쉬는 동안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봤었어요 그게 도대체 나이키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더라고요 스케줄이 꼬여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케줄이 꼬인 건 너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하다못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라 할지라도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전 세계인이 다 스케줄이 꼬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만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렇지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안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어순선한 상황에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의 경쟁자도 다 안 되고 나도 집중이 안 돼서 참 힘들었어요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교재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야 진짜 뒤숭숭하고 어순선하니까 계속 뉴스 그것도 우리나라 뉴스만이 아니야 지금 뭐 무슨 세계적인 통계자료 보면서 존스홉킨스 대학 홈페이지까지 이 앱을 달아놓고서 지금 확진자가 얼마나 들었나 이런 거 들었나 보고 있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시간 차이는 여유가 있을 때 보던 넷플릭스조차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참 힘든 시간 우리 다 같이 보내 온 겁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기본기가 부족하지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겨울방학 딱 마치고 이제 3월 신학기 정상적으로 시작돼서 3월 8일에 우리가 3월 전공연합 학력평가를 치르고 내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설정했어야 되는데 이건 원 개학도 못하고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나한테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껴지는데 진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 있어서 할 게 너무나 많다는 이게 점점 뭔가 경우에 따라서는 패닉에도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영어로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자면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음 이건 만점에 수렴하는 안정적인 1등급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말하자면 N수생 포함해서 전국에 50만 명 이상이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어휘가 등장하면 사고가 정지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학습자 가운데 어 나는 어휘력 짱이야 나 영어 단어만 보면 모르는 게 없어 아 나는 그냥 걸어다니는 그냥 난 영어 사전이야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무도 손 못 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만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대한민국의 수험생들 아니 범위를 더 확장시켜서 영어 학습자도 영어 선생님들조차도 영어 어휘 앞에서는 오만한 자신감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감에 의존해서 독해를 푸는 것 같아요 역시 이건 아마 안정적인 1등급조차도 때로는 이런 찜찜함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풀이 시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건 3월 모의고사 신학기 맞아서 문제가 아니라 아마 작년 말까지 시험을 보고서 이런 문제점을 토로하는 것이겠죠 시간 널널하게 문제 다 풀고 나서 아직도 5분이나 남았네 마킹까지 끝났는데 이런 수험생 전체 금년 수험생이 60만 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60만 명이 좀 안 되겠지만 59만 5천 명은 다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간이 쫓긴다는 그런 느낌 갖는 겁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을 마주 대하고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러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지침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로 귀결되겠죠 이제 우는 소리 그만하고 Just do it 해야죠 언제까지 계획만 잡고 있고 언제까지 한탄만 할 겁니까 내가 impossible is nothing 이라는 아디다스를 할까 아니면 그냥 닥치고 해라 닥공 하라는 나이키를 할까 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선 다 같이 힘든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구호가 Just do it 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이키의 로고로 시작했었던 겁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저 선생님도 솔직히 말해서 인후통이 좀 심해서 두 번이나 한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두 번 다 음성판정 받았고요 두 번째 음성판정은 바로 3일 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공인 바이러스 프리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끝까지 소셜 디스턴싱 또 적절한 이런 어떤 손 씻기 어? 그리고 또 마스크 착용 또 여러 가지 이 자가 방역에 대한 이런 우리 질병관리본부 또 보건복지부 자 이러한 지침 또 학교에 이제 등교하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지침들 잘 준수해서 자 입시레이스 끝까지 무탈하게 그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지혜롭게 2020년을 보내고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이 꼬였지만 너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 그런 거니까 Just do it 하면서 다 극복해내고 꼭 대학 입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김기훈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